국세청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매각기관에 K-옥션을 선정했습니다. 국세청은 지난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매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, 자격요건과 매각의 전문성, 매각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일 K-옥션을 전문 매각기관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K-옥션의 매각 업무 대행기관은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2년간으로 세무서장은 앞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체납 재산의 매각 대행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할지 K-옥션으로 할지 정해서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.